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정말로 희귀한 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 만약에 본인의 손에 이런 희귀한 방향이 있으면 정말 크게 대박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권을 사더라도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고 그런식으로 아주 귀하고 길한 손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손금이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에 큰 행운을 꿈꿔 보셔도 좋다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손금과 아주 비슷한 방향이 없다 하더라도 약 60%에서 80%만 싱크를 있으면 충분히 이것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어디에서도 상관이 없고 양쪽에 다 있으면 아주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손금은요 천금 문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천금 문은요 약 두가지에서 세가지 형태 있는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런식으로 살짝 손을 감싸는 이런 모양이 있구요 또 두번째로는 이런식으로 약간 선들이 교차하는 듯한 완만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름도 말 그대로 천금 문이다시피 큰 복이 있고 부와 귀가 온전하게 보존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지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사고싶은 차 본인이 살고싶은 집 이런 것은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대박이 나는 그런 손금이 이 천금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 괴문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괴문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평생 크게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감궁 부위라 거든요 만약에 감궁 부위가 통통하게 잘 발달했으면 더 좋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움푹 들어가거나 손이 너무 마른 분들은 또 일평생 고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너무 말랐다 싶으면 운동 이라든지 식단을 잘 하셔서 손바닥에는 적당하게 살이 있는 것이 보다 더 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생긴 모양 이것이 보다 더 선명하고 진할수록 아주 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신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입신문은 약간 손에 위와 중간쯤이 뚜렷한 띠같은 모양이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운명선이 손금의 중지로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이 보다 더 선명한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띠가 하나가 있든 두개가 있든 세개가 있든 이런식으로 생긴 띠가 선명하게 한개에서 두개가 나와 있으면 아주 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길한 손금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륜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거륜문은요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손금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더라도 1인자가 될 수 있는 최고로 길한 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세줄이 쭉쭉쭉 크게 내려와주고 그 위에든 그 옆에든 이런 물결 모양이 잔잔하게 노는듯한 이런 모양을 거륜문이라 하는데 선명할수록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귀하고 희귀한 모양이 있으면 그 분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만약에 일에 막힘이 많다 하더라도 당장 도전해보시거나 혹은 계획을 세워서 큰 꿈을 가져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